출단이 출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우선 이렇게 특히 큰 영상 주신 멜론과 엘비씨 뮤직 그리고 원더케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볼을 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정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다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시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생하신 저희 매니저님들 정암 매니저님, 이리안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버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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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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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